광주 광산구가 엔폭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이 엔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광산구는 엔폭스 의심사례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3개 팀 9명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엔폭스는 호흡기 질환과 달리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알려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산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